오늘도 쾌청한 하늘 아래에 따스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해 주셔야겠는데요. 지금 정선의 기온이 3도, 의성 6도로 출발해 쌀쌀합니다. 한낮에는 의성이 24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서울도 21도로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충북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조금 전 안동의 CCTV 화면인데요. 마치 차량들이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체로 맑겠고요. 영동 지역은 오후부터 바람이 차츰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4도, 대구 9.7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오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